시각 이미지 인문학 읽기 수업 이런 의미에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미지 전체를 생각하셔도 좋고요. 특별하게는 미술 작품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죠? 저도 여행 참 좋아하는데요. 사실 여행이라는 게 우리가 일단 여행을 생각했을 때 제일 많이 떠올리는 건 뭔가요? 낯선 곳 그리고 그 낯선 곳을 즐겁게 다닌다 뭐 이런 정도로 여행을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여행을 못 가는 건 왜 못 가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대학에서나 또 무슨 연구 분야 같은 데서 그리고 뉴스 같은 데서도 기업체가 투자한다고 하면서 쓰는 단어들 이런 것들 중에 많은 용어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관계지향성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할 때도 그걸 실제인지 아니면 그것이 이미지로서 어떤 과장되거나 현실을 왜곡하거나 아니면 사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객관성을 변조시킨 것인지 변화시킨 것인지에 대한 판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커뮤니케이션, 뭔가 객관적인 진실이라든가 사실들을 커뮤니케이션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기온전 15,000년경 건데 지금 2017년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뚫고 우리는 이 이미지를 보고 있죠. 이 소보다, 이 남자보다 더 오래. 자, 이게 바로 레지스트브레가 주목해서 보고 그것들을 분석하고 그것들을 의미들을 해석하는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례들은 사례일 뿐이죠. 여러분이 미술관을 가시거나 아니면 일상생활 속에서 마주치는 각종 광고, 포스터 같은 것들에서도 이미지를 읽어내는 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판단력, 그리고 우리가 수업에서 특히 강조했던 그러니까 얌전하게 벽에 걸려있는 2차원 평면 그림, 사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림이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존재처럼 나한테 다가왔다. 그게 그림이 일어섰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림이 일어섰다는 건 그림에도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고 그림이 어느 날 광고 문구처럼 제가 얘기를 해보자면 뚜벅뚜벅 내 가슴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고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고 mare는 enfer instruction성에서 불평master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